먼저 볶음밥 좀 갈게요. 네, 갈게요. 볶음밥 장인. 이게 하이라이트예요. 핵이에요, 핵 이게. 정말 생각났다. 뭘 다 넣네? 그 위에 있던 것들이 다 때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여기 들어가려고. 너무 배고프다. 해두시는 거 보고 있는 것 자체가. 너무 맛있어. 쇼예요, 쇼. 저 소리도 많이 나죠, 정말. 라면 수령하지 못해. 라면 먹는 것 같아. 너무 의용한 것 같아. 비주얼을 갖추게 되는데. 오! 잘한다. 이쁘다. 사장님이 소원을 밀고 싶으셨어요, 이거. 이러질 것 같아, 이러질 것 같아. 너무 눈에. 너무 영롱하잖아. 네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우, 저기. 도파민아, 도파민아 호나인데. 도파민, 도파민아 호나인데. 진짜, 진짜. 굿바이다. 무드러워. 아, 진짜 맛있다.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네. 맛있다. 와, 이게 맛있는 거 다 때려 넣으니까. 진짜 때려 넣었네. 다 때려 넣었어요. 아, 이거 진짜 맛있는데. 우리 미래를 위하여. 다시 또 먹고 이길. 진짜 미쳐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대. 야, 주문에 밥까지 빌었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야? 우릴 그때 밥을 같이 볶아먹어 사있대. 알겠습니다. 우리 미래를 먹었으면, 우리 미래를 먹었으면, 우리 미래를 먹었으면, 우리 미래를 먹었으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